자, 이 부분은 웨이브가 조금 강해야 돼요. 그래서 13mm W 뿌리를 살립니다.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13mm로 하고 17mm예요. 자,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붙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그냥 속성이에요. 빼지 마시고,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그대로 여 릿지 있는 데를 잡아주신 다음에, 자, 빛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첫뜸 없이 와인딩.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간 끝뜸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펴주시고,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칸은 봉이 길어요. 봉이 길기 때문에 길게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로 그대로. 네, 한번 뿌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칸은 봉이 길기 때문에 슬라이스도 길게 떠주세요. 이 상태에서 17mm.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수분을 건조시켜주시고요. 한번 조절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빛을 아이롱에 붙이신 다음에, 네, 그냥 아이롱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은 다 들어갔죠? 자, 끝은 중요해요. 자, 줄마 스타일. 어만들 따라 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우측 파트. 자, 우리 고객님은 그렇게 큰, 그, 어, 뽀글뽀글한 웨이브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위에 부분은 17mm로 와인딩을 했고요. 사이드 부분에는, 양쪽 사이드 부분에는 19mm로 할 거예요. 자, 19mm.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슬라이스를 뜨셔서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벌써 끝이 다 들어갔죠? 피카 원권 아이롱으로 해서 줄마 스타일도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보세요. 19mm입니다. 자, 수분건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싹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빠르죠? 너무 쉽고. 네.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17mm입니다. 머리 기장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죠? 17mm로,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한 바퀴 돌리니까 벌써.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 뜸 들였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수분건조하기 위해서, 네, 제가 폴리를 뿌렸어요. 피오, 이거 폴리예요. 폴리를 뿌려서 컬도 강화력도 생기고, 또 수분 조절도 돼요. 자, 슬라이스 길게 떠주시고요. 좌측 파트, 접으신 다음에, 자, 19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요. 자, 수분 건조, 그 다음에 빗을 딱 대신 다음에, 네. 줌마 스타일도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네. 자, 한 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19mm로 제가 또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19mm. 쉽게 쉽게 하세요. 피카이 롱, 아이롱 가지고, 원장님, 30분을 와인딩하네, 1시간을 와인딩하네, 이러면, 네, 손님, 고객님도 지루해하고, 저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17mm입니다. 17mm 가지고, 그냥, 네. 우리가 아이롱 펌이 예쁜 거는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또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10분에서 15분만, 어때요? 연화 보신다면 쉽게 끝날 수 있겠죠? 자, 벌써 다 끝났어요. 백파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리트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줌마 스타일에서는, 가장 많이 볼륨을 살려줘야 될 부분을, 먼저 와인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자연스럽게 빼줄 거니까,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파리트. 자, 머만드리 팁을 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컬 강화력에, 수분이 이제 건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컬 강화제인,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수분 조절도 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컬도 강하게 나오고, 이 부분부터는 너무 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9미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네, 연화 잘 봐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연화도 제가, 맘만드리 쉽게 가르쳐 드려요.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를 가지고, 네,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화 보시고, 와인딩 하시면 되겠어요. 연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매니큐어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또 염색도 하시고, 또 열폼도 계속해서 해오지만, 머리 손상 없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와인딩. 네, 줌마 스타일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쉽게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와인딩 하면서, 제가 한번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부분에, 우리 줌마 스타일은, 여기가 보톡스 같이, 이렇게 퍽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7mm로 와인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피카에, 그 우리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커트라인에서는, 커트 선이에요. 근데, 여기를 뽀글뽀글 말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펌처럼, 더 올드해 보여요. 좀 더 영하게, 좀 더 머리를, 어때요? 대두가니 소두. 그러니까 볼륨을 주고, 어느 부분은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는 저는, 그냥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고,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어, 완전히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올로만, 제가 마무리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완전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이시면, 이런 회이스라인이나, 네이프, 커트라인 쪽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뽑아주고, 이 부분만, 제가 강하게, 컬을 넣었어요. 자, 17mm도 이렇게 잘 나와요. 연화만 잘 본다면, pH 2.5짜리, 미친 연화로 해서, 파워 소프닝, 어, 연화로 해서 하신다면, 줌마 스타일도, 굉장히, 예, 럭셔리하게, 어,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 완전히, 어, 드라이로, 어, 건조했어요. 어때요? 좀 예쁘죠? 네,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아이롱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롱펌의 매력은, 네, 한듯 안한듯 하면서, 어때요? 여기는 굉장히 볼륨감이 많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때요? 다운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올려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